해봤잖아요. 어땠어요? 좀 어려웠죠? 너무 어렵더라고요. 빠르기도 정말 빠르고 근데 선생님께서는 너무 쉽게 하시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나도 나중에 저렇게 돼야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도 평소에 한번 해보려고요. 일상생활에 적용시켜서 아유 아주 기특한데요. 연구원님 민주항 통역사 참 잘 어울려 보여요. 적성에 잘 맞는 것 같고요. 네. 통역사는 언어를 다른 나라 말로 다시 바꿔서 말해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특히 동시통역 같은 경우에 굉장한 집중력과 순발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능력 측면에서는 높은 어학실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그 문장을 완성력 있게 통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 말 저쪽 말에 대한 거의 모국어 수준으로 자유자재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문장 구성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순발력도 필요하겠고 민주학생 체험한 거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요. 또 이제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또는 각각의 어떤 배경 지식 등을 익히는 것 이런 것들을 갖춘다면 앞으로 통역사 되는데 큰 무리 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항이 체험 후 좀 더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변했는데요. 그렇다면 한 단계 더 통역사에 대해서 안내해 줘야 되겠죠. 통역사에 대한 자팍 사전입니다. 한국에 국가공인통역사 자격증 시험은 없어요. 그냥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해서 소속 학교 센터에 등록이 되게 되고요. 통번역 대학원 시험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언어 구사능력이랑 그리고 배경 지식도 보고 그리고 순발력과 그 사람의 논리력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보통은 통번역 대학원 입시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국가기관 예를 들어서 외교통상부라든가 지식경제부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특별채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기업 이런 데서도 특별채용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인하우스 통역사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는 보통 대통령 통역하는 일을 맡는 분도 있고 그리고 기관장들 통역을 맡는다든가 그 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무회의 통역을 맡게도 되고요. 그리고 그 기관이나 회사 안에서 여러 가지 수반되는 다른 업무들 번역이라든가 아니면 보고서를 쓴다든가 이런 업무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역사한테는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통역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하루 6시간 정도를 계속 집중해서 통역을 해야 되고요. 순차통역도 마찬가지로 계속 서로 간에 오가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오랫동안 통역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의전통역을 하게 되면 계속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을 수행을 하면서 옆에서 같이 붙어 다니고 통역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한 체력이 필요하겠죠. 외국어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계속 최상의 실력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양쪽 언어가 왔다 갔다 하는 전환 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어려운 점이 될 수 있겠죠. 민주영은 어떤 부분에서 통역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국제회의에서 통역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긴장감도 없이 긴장감이 한번 흐트러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긴장감이 넘치면 재미있고 그렇지 않나요? 국제회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상당히 포부가 높아서 좋은데요.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할 계획이에요? 정말 중국어 열심히 하고요. 중국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국어 능력도 좋아야지 내가 다시 통역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실력도 늘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순발력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순발력, 암기력 이런 거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민주학생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조언 좀 해주세요. 민주학생이 정확하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척 중요하겠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국어와 외국어 관련 교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평소에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들이잖아요.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고요. 고등학교에 간다고 하면 외국어 경시대회 같은 데에서 수상한 경험을 갖추는 것이 대학 진학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에 대학에 가거나 그 이후라고 한다면 국제 교류단체나 해외 원조단체 등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봉사활동이나 아르바이트나 인턴활동 같은 걸 하면서 국제 경험도 쌓고 외국어 실력도 실제로 향상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만 한다면 열정적인 김민주 중국어 통역사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학생 오늘 감사하고요.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직업체험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직업체험을 해보고 싶은 청소년들 EBS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